물먹은 하구장 교체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재수 좋게 똑같은 문장을 찾았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날이 있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때마침 칼라가 있어서 맞춤 작업이 진행되지만 항상 현장에는 변수가 많고 최대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치하고 상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먹은 하구장 교체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팅팅 불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물먹은 하구장 교차였습니다. 하구장 전체 교차였구요. 문장도 교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문 잘 달리고 문 잘 내려가고 닫혀! 측판 교차하였고 실리콘 깔끔하게 마무리 작업하였습니다. 철수합니다. 신용카드 컴퓨터 약속 작업 saying 오장 잔인 오장 오장 잔인